수호 씨 냄새 괜찮아요 산하 씨 괜찮아요 왜 전화 안 해? 내가 5분마다 전화했잖아 도경이 찾았어 산하 씨랑 같이 다행히 기억은 돌아온 것 같지 않아 도경아 남진이 형 내가 다 설명할게 여기 머리 지키러 왔는데 산하 씨가 잊지마 넌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야 더이상 선 넘지마 지금 제수 씨도 여기 와있어 곧 여기로 올거야 이제 자고 나의 départ 조용하ku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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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